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타드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26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커리큘럼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첫째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일단 큰 표를 좀 보시면 큰 툴로 볼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준비 단계에 포인트를 좀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1, 2, 3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개념 플러스 기출, 그 다음 심화, 그 다음 마지막에 파이널 이런 식으로 갔고요. 준비 단계는 일단 이 수능 국어 기본기가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올해 수능, 그러니까 25학년도 수능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25학년도 수능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능 국어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쉬운 난이도의 지문들로 여러분들에게 기본기를 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 바탕은 올해 수능, 25년도 수능에 나왔던 패턴과 동일했었던 지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학과 독서에 대해서 전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문학 핵심 이론 및 개념어인데요. 학생분들이 대부분 뭐만 공부하시냐면 개념어만 공부하거든요. 근데 문학 개념어를 몰라서 표현 방식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배웠었던 개념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대응시키는 연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개념어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문학 핵심과 관련된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학 핵심 이론은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나오는 문학 이론 중에 중요한 것들. 알겠죠? 그리고 알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론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개념어 강의처럼 보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문학 핵심 이론 자체를 좀 볼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할 거고요. 라이트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두껍지 않게 가르칠 거고요.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어랑 문학의 핵심 개념 자체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연습 자체가 좀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독서와 관련돼서는 어휘집을 좀 설명드릴 건데 요즘 어휘 문제를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휘 문제를 풀어가는 패턴 자체를 명확하게 드릴 거예요. 제가 일관적으로 풀어드릴 건데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어휘에 대한 문맥적 의미로 필요한 거는 세 가지 풀이법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풀이법을 통해서 제가 기출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좀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필요한 어휘들, 필수 어휘들은 기출에 나온 어휘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 혹은 한자와 관련된 것들 해설을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단어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은 거의 다 보신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메인 커리로 갈 건데 개념 플러스 기출이라고 해서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은 우리 함께 시작이라는 우함시라는 강좌 자체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공부하실 때 가장 메인으로 듣는 커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우함시고요. 자, 개념 정리하면서 문제 적용 훈련인데 제가 단순히 개념으로만 설명하지 않고요. 핵심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들이 있는데 문학, 독서 모두, 특히 문학은 제가 문제 적용 훈련하는 거를 바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문제 양이 적지가 않아요. 교재가 2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문제들, 좋았던 기출들을 가지고 어떤 패턴이 있는지, 어떤 일관된 풀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압축 버전은 뭐냐면 6월 평가원을 보고 난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6월 평가원을 보고 나면 공부에 대한 생각이 다시 정립될 텐데, 재정립이 될 텐데 그 재정립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다시 문제를 봐야 되는지를 다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압축 버전을 좀 많이 보기는 하는데 시작, 처음 스타트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함께 시작의 포인트를 좀 많이 두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걸 보셔야 됩니다. 플럭스 학습 엔제라고 해서 이걸 제가 올해 만들 건데요. 뭘 할 거냐면 시작에서 배웠었던 것들을 똑같이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기출을 좀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기출 커리가 아니고요. 따로 단독 커리인데 이거 제가 어떻게 만들어드릴 거냐면 요즘 제가 작년에 인강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뭐를 못하냐면 계획을 짜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계획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 자체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요즘은 계획을 만들어주는 구조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작년에 현장에서는, 올해 현장에서는 계획을 직접적으로 다 만들어주면서 아이들과 현장 수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인강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구현을 통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우리 함께 시작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예를 들어 1주차 수업을 합니다. 2주차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1주차 수업을 하고 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학습, 엔제 자체를 좀 공부를 같이 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암시에서 예를 들어 2주차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3강까지 들었으면 그대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할 거예요. 그리고 계획표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박석준의 객관적 기준이라는 교재 자체로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문학이든 독서든 객관적인 기준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 이름은 객관적 기준이라고 잡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난이도별로 나누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공부하면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강의에다가 자막도 깔 것이고 계획표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플러스 학습, 엔제까지 같이 가서 바로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차근 제가 계획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만들어진 계획대로 차근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길을 알 수 있도록 혹은 계산이 설 수 있도록 제가 공부하는 데 맞춰 드릴 거니까 시작과 플러스 학습 그 다음 자 이거를 어려운 버전 어려웠던 기출들 평가원 기출들 중에 혹은 교육청 기출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오답률이 50% 이상인 거 그리고 오답률이 50% 이상인데 아이들이 놓칠 만한 거 학생들이 놓칠 만한 거 그런 것들로 기출를 재구성해서요. 이거 수업하면서 똑같이 객관적 기준 계속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죠? 자 제가 웬만하면 플러스 학습, 엔제에서는 대부분의 기출를 다 다뤄 드릴 겁니다. 개념은 제가 원하는 개념은 주간지나 월간지 개념인데 주간지나 월간지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교재만 사서 혼자 공부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데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거를 그 많은 양을 혼자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못할 거라서 제가 해설지와 영상 해설까지 그러니까 해설까지 만들어서 하나의 강좌로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두 개 우암시와 우암도를 플러스 학습, 엔제와 같이 연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얘만 들어도 상관없지만 제가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계속 여기서 배운 것들을 연결해서 가르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잡힐 겁니다. 자 국어 공부는 그냥 읽고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읽고 감상하는 거 아닙니다. 자 저도 문학을 배우는 과를 나왔기 때문에 물론 중문과이긴 하지만 중문과를 통해서 국문과까지 다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도 문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문학을 공부하든 독서를 공부하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읽고 이해해서 감상하는 건 대학 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하시면 되고요. 수능 국어도 당연히 감상하면 좋죠. 그런데 타임어택으로 들어가는 시험 속에서 그 감상이라는 건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의 심층적인 감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글을 읽을 수 있고 어떤 기준을 읽어야만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한 공부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 객관적 기준을 뽑아서 지문을 읽어서 감상하는 능력을 키워야지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읽어서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오래 걸릴 거고 계속 주관이 개입될 겁니다. 저는 그 주관을 빼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포인트를 좀 많이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선택은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장문을 다 준비를 하는데요. 언어와 매체는 개념 정리랑 문제 적용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특히 우리 함께 시작해서 언어와 매체는 내신 티칸 문제들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관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문제들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원리와 중요한 원리와 암기할 것들을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도 좀 준비가 될 거고요. 당연히 기출로 적용하는 건 도약 시리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화작은 제가 한 권으로 라이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화작은 일단 기본적으로 2019년도 6월 9월 평가원부터 수능부터 올해 나왔던 25년 6월 9월 수능까지 제가 풀이를 다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기출을 푸는 거고 기출을 풀기 전에 화작도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작을 단순히 발취되고 빠르게 읽어서 10분 내 15분 컷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수능에서는 절대로 그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이론 그 기본적인 이론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여기 우리 함께 시작 독서에서 배운 거 문학과 독서에서 배운 것들 이거 따로 들어갈 건데 문학 따로 독서 따로 들어갔을 때 독서와 관련돼서 배웠었던 시작을 여기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길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화작을 하실 거면 독서랑 같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출과 기출과 기본 개념 시작과 도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올해는 제가 우리 함께 마무리였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파이널틱한 느낌을 드리려고 우리 함께 파이널로 교재명을 바꿀 겁니다. 강자명을 바꿀 거고요. 독서 문학을 추가시켰는데 합쳤는데 올해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독서 따로 문학 따로 언매따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언매가 따로 들어갑니다. 됐죠? 독서 따로 문학 따로 언매따로 됐죠?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그다음 실전 모의고사는 마지막에 파이널 때 제가 사설 모의고사를 쓸 건데 일단 메인은 컬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일단 메인은 컬 모의고사고요. 컬 모의고사가 문제의 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퀄리티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평가원하고 연결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을 시켜드릴 거고요. 6월, 9월 평가원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모의고사들이 만들어질 건데 그해 나오는 6월, 9월은 그해 나와있는 출제오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확한 출제오도를 토대로 실전 모의고사를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중에 실전 모의고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알겠죠? 그래서 메인은 컬 모의고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들 중에 몇 개는 제가 더 넣어서 수업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단, 핵심은 6월, 9월에 나왔던 포인트를 연결해서 수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기출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요. 1년 동안 올해 나왔던 25년 수능 대비 6월, 9월 있으면 그걸 내년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해 3월달에 이제 여러분 모의고사 볼 건데 모의고사 보고 나면 이 3월달 모의고사는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있죠. 어쨌든 고3이 되고 나서 혹은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 처음 보는 모의고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분석은 다 어디서 해드릴 거냐면 우리 함께 시작해서 배웠던 것들 플러스 학습 엔제에서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시킬 겁니다. 알겠죠? 바로 바로 분석해드릴 거예요. 자, 6월 평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 6월 평가원 끝나고요. 이틀 만에 교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일주일 이내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드릴 거니까 교재를 그래서 처음에는 PDF로 올려드릴 건데 추후에는 교재로 만들어서 다시 공부시켜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6월, 9월을 그대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바로 대응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분석이 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설모교사 볼 때 단순히 단순일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팩트 혹은 단순히 이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해 나왔던 6월, 9월과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체를 계속 만들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사설들을 볼 때도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연습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EBS 연계는 당연히 할 거고요. 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문학 작품을 정리를 좀 빠르게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언어와 매체를 할 건데 EBS가 갖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너무 암기하는 거 아시겠죠? 너무 지식적인 거를 문제로 지업적으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실에서 어, 좀 다져드릴 거예요. 그리고 변형 문제가 아니라 연구실에서 자작 문제를 만들 거니까 EBS에 나와 있는 출제 의도가 연결된 것들을 자작 문제를 통해서 빠르고 라이트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독서는 독서는 저작권 때문에 수업을 못하는데 만약에 EBS에 나와 있는 지문들 중에 어, 평가원 기출과 연결될 만한 제재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연결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메인은 문학과 언어 매체로 준비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기출 분석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6월 평가원 대비와 9월 평가원 대비를 할 건데 특히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압축 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고 9월 평가원이 끝나고 9월 평가원을 보기 전에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커리는 9월 평가원 대비 영역별 행동양식이라고 해서 제가 상반기에 나왔던 모의고사 그리고 고1, 고2 모의고사 중에 중요했던 거 어, 그리고 사관학교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나온 모의고사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양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작년에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되셨죠? 그래서 분석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수능 직전 대비 영역별 최종 점검이라고 해서 이거는 시험을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행동양식 행동강령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공부는 어쨌든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계속 연결되는 흐름 자체를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좀 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큰 틀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겨울방학입니다. 여러분들이 11월 말, 12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고 1, 2월 결국엔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공부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커리를 한 번 더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다시 준비 단계에서 수능 국어 기본기는 요거는 제가 26학년도 수능, 올해 수능, 25학년도 수능, 2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중요한 패턴 자체를 잡고 그것들이 나왔던 기출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능 국어를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자, 문학 핵심 개념 혹은 독서, 어휘. 그래서 요거는 제가 혼자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수업은 라이트하게 끊어서 10분에서 15분씩 끊어서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공부하면서 혹은 이동하면서 밥 먹으면서 식사하시면서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라이트하게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말씀드렸죠? 자, 메인컬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 문학, 우리 함께 시작 독서 따로 들어갈 거고요. 이 따로 들어가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두 가지가 제가 수업을 하고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어찌됐든 인강에서 수업을 해봤을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보는 건 당연히 도약, 기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때 제가 기본기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출을 수업하면서 다른 태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태도를 계속 가르칠 거고요. 요거는 고1, 고2, 고3 알겠죠? 그 다음에 수능까지 혹은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까지 제가 10개 년치를 다 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지문들 위주로만 선정을 해서 명확한 지문들, 명확한 출조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요거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제가 풀어드리고 여기서 접근해드리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안정감, 확실성을 보여주면 돼요. 일관성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정감과 확실성과 인관성을 보여주려고 제가 많은 기출들을 연결해서 수업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연결해서 같이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이해 되셨죠? 제가 나중에 OT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택은 언어 매체와 화법과 장문이고요. 말씀드렸지만 화법과 장문은 한 권으로 끝나기 때문에 화법과 장문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순 풀이만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핵심 이론을 다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 설명드릴 핵심 이론들을 토대로 기출에 다 적용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사설 풀면서 많은 양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언어와 매체는 제가 하나하나 이론을 다 설명을 드릴 거고 문제풀이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신 대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만들어놨고 해설지도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 연구실에 있는 서울대 박사과정 서울대 연구진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개념 없을 거고요. 문제도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세부적으로 갈게요. 수능 국어 기본기는 2025년 수능을 토대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법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함께 시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올해 수능입니다. 이게 올해 수능이면 자, 뭘 할 거냐면 수능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올해. 그러면 제가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서양의 과학기술 천주계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학로를 비롯한 청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됐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했을 때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중요한 건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자, 개항 이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이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시간을 썼을 때 시간을 썼을 때 그 시간을 쓰면 상태가 변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머니랑 대화할 때 엄마가 엄마는 너가 초등학교 때 영재인 줄 알았어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시겠죠? 혹은 엄마가 20대 때는 엄청 예뻤어 이런 말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이 단어를 왜 쓰냐는 겁니다.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영재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고등학생이 되어보면 아니니까 쓰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는 예뻤어 20대 때는 잘생겼어 라고 썼을 때 지금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땐 아니니까 그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 부사를 쓰는 건 상태가 지속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때문인 거죠? 변화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은 수능 지문은 개항 이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개항 이전과 이후로 글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변하는지를 찾으면 되는 글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에서는 시간부사가 나왔고 이 시간부사를 통해서 변화하는 걸 찾아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럼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개항 뭐가 나와요? 이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에서 변하는 기준 자체가 뭐야를 찾는 시험인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21년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21년도 수능에 똑같이 나왔고요. 자 이거는 제가 파인할 때 해드린 거예요. 올해 파인할 때 시간부사가 시험에 나올 게 명확했기 때문에 파인할 때 시간부사만 연습한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18세기 후반이라고 나왔죠.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중국은 명대일의 경제발전이 뭐에 달했어요? 정점이었죠. 자 그럼 보세요. 18세기 후반의 경제는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점에서 변하는 건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어 무조건 내려가야 되죠. 정점에서 변하는 건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능이죠. 자 그 다음 달러 보세요. 그러나 청의 변형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 나오죠. 시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심각한 위기의 직면에 급속한 뭐에 시대였죠? 하락이었죠.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부사를 통해서 기준 자체가 변화한다. 그 변화하는 걸 미리 잡아놓으면 글 읽는 건 명확한 기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수능 국어 기본기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를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번 연습해봅시다. 저랑. 그러면 아 그동안 내가 고1, 고2 때 혹은 고3이었을 때 재수하시는 분들 글을 그냥 읽었구나라는 걸 깨우치시게 제가 만들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잡아가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핵심 이론과 핵심 개념화가 있는데요. 노베이스를 위한 기본 개념인데 이거는 사실은 노베이스만 위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학을 볼 때 놓쳤을 만한 개념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하나씩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 수능 문학에서 나오는 필수어 위들을 총정리할 겁니다. 그렇게 갈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개념 정리하면서 큰 틀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미리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패턴이 화자인데 화자와 관련된 이론들이 있죠? 자 제가 이거를 그냥 읽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표면적 화자가 있습니다. 이면적 화자가 있습니다. 실적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자와 관련돼서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은 뭐냐면 수능 국어에서 화자는 무조건 착한 사람입니다. 화자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착한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겁니다. 됐죠? 그럼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자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라고 배워요. 그러면 착한 화자가 해가 솟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면 그 해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착한 해가 바라야 되니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그러면 착한 화자가 피하고 싶은 태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이런 걸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 기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그럼 보세요. 자 객관적 기준이 일제라고 봅시다. 그러면 일제시대에 솟기를 바라는 해는 화자가 바라는 건 일제시대에 바라는 건 광복이겠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단순함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가 기준이었을 때 이해는 광복이 되는 겁니다. 화자는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됐죠? 자, 그럼 해볼게요. 태양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피하고 싶은 대상은 일제라는 기준으로 보면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다시 이별했습니다. 기준이 이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습니다. 그러면 솟아 올랐으면 좋아하는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를 했을 때 단순히 이걸 제가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핵심이론 시적 화자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착한 사람을 토대로 어떻게 봐야 돼? 라는 식으로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해서 하나하나 잡아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해 되시겠죠?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자, 중요했었던 개념들 한 방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독서 어휘집이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수업 드릴 거냐면 올해 나왔던 수능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 혹은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와있는 어휘를 다 풀어드릴 겁니다. 다 풀어드릴 건데 말씀드렸죠? 일관적인 풀이를 해드릴 거고 세 가지 패턴으로만 설명드릴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10년도부터 24년의 평가원 및 수능 그리고 18년부터 24년의 교육청 어휘를 전문항 수록했습니다. 18년부터 나온 건 뭐냐면 일단 최근 5개년에서 6개년 정도를 먼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대신 평가원은 제가 다 넣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기출은 필수 어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약하면 기출에서 나와있는 선택지에 있는 어휘들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은 어휘를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글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들을 갖다가 문제를 묻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하실 수 있는 책 자체로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 수능 9월 수능 9번 23년 수능 13번 알겠죠? 수능에 나왔던 지문 설명할 거고 이 한자어 설명 다 드릴 거고요. 어휘 문맥 의미와 관련된 것들은 풀어가는 패턴 자체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설을 다 써놓을 거고요. 단순 해설이 아니라 실제 예시 문장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 다음 이 뜻이 왜 되는지를 한자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 수능에서 나왔었던 단어들 중에 중요한 단어들을 설명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휘집 자체를 공부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요겁니다. 문학이죠? 자, 우암시가 중요하고요. 우암시 문학과 우암시 독서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봄에 있어서 1년 동안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6월 평가원 끝나고 나면 우암시에 나왔던 걸 토대로 압축 버전까지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객관적 기준을 잡는 공부입니다. 문학은 절대로 행동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전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어야지라고 하면 제가 역으로 물을게요. 행동을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은 내가 갖고 있는 객관적 기준을 일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일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에서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는 행동은 여러분들 천편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 성적을 올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풀이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역별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산문 알겠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부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명확한 공부법들은 전부 다 일관되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포인트는 올해는 제가 뭘 만들었을 거냐면 해설지를 다 하나씩 만들었는데 모든 문제 해설지 다 썼습니다. 200페이지나 되는 지문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설지를 다 만들었고요. 그 해설지는 제가 수업하는 내용 그대로 해설지를 만들었고 공부하시다가 모르면 해설지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문제 유형은 제가 챕터별로 나눠놨고요.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별로 나눠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쭉 계속 풀 거예요.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일관되게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해설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감상의 적절성 문제, 감상의 적절성 문제 해서 이 문제를 풀 때 너희가 알아야 될 거, 학생들이 알아야 될 주요 원리가 뭔지를 설명을 쭉 드리고요. 그 원리에 따라서 선택지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해설지를 다 써놨습니다. 알겠죠? 자, 제가 일관되다고 그랬죠? 해설지 내용이 거의 비슷한 식으로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강의에서도 일관되게 풀어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신 있으니까 문학이 어려우신 분들, 특히 올해 수능, 국어, 해설 보십시오. 해설 강의 제가 올려놨죠? 제가 수능, 국어, 해설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렇게 객관적으로 풀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디테일한 건 도와드리면 되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독서입니다. 자, 독서는 여러분 일단 올해 수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 지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과한테 유리한 기술 지문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법 지문. 사회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문과한테 유리한 지문이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문의과가 통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 배경 지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물론 배경 지식이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고 본다면 일반적인 고등학생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전부 다가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오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배경 지식이 먹히지 않는 지문들이 나왔을 때 지문을 읽었을 때 읽히지 않는 지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힘 자체가 있어야 수능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에서 틀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기본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글은 단순 이해 및 배경 지식을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단계별로 만들 겁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혹은 단락별로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 글 전체 보는 걸로 갈 거고요. 이건 역시 제가 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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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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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대한 해설지를 다 썼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설지랑 문제지에서 두 권이 나갈 거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단락도 단락별로 하나하나 다 분석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 읽는 걸 교정하거나 글을 막 읽고 있거나 단순히 지문을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가 중요하고 어떤 문장이 중요한지를 모른다고 본다면 해설지까지 엮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큰 힘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이겁니다. 객관적 기준이라는 거를 제가 수업을 좀 할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갈 거냐면 독서와 우암시 독서와 우암시 문학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플러스 NG학습으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기출 위주로 갈 거고요. 첫 번째 구성은 작년에 나왔던, 올해 나왔던 3월, 4월, 7월, 10월 모의고사를 다 풀어드릴 거고 평가원 교육청에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중요했었던 지문들 몇 개씩 넣어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문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단,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암시 문학 했으면, 우암시 문학 현대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랑 우암시 문학 현대시 어디까지 했으면, 그 어디까지 한 걸 토대로 어디까지 들어야 돼? 라는 걸 제가 수업시간에 계속 말씀드릴 것이고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수업할 거고요. 그다음, 계획표까지 올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계획표를 올려드릴 거니까 그 계획표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방학을 갖고 있는 7, 8주 정도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힘 자체는 길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수강평 보십시오. 제가 수강평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일관적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그때만은 행동 없어요. 알겠죠? 모든 공부는 일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객관적 기준을 이렇게 만들 거고 학생들에게 계획 수립에 대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계획을 만들어가는 힘 자체가 많이 부족해요. 저는 그 부족한 걸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하면 아, 계획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초반에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사설 위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제된 기출로 공부를 해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잡히면서 사설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걸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아,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잡히겠구나. 그럼 그걸로 내가 나중에 사설을 보든 뭐든 보든 다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십시다. 자, 그 다음 해서 자, 우함시 문학과 우함시 독서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실전적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해설지 다 써드릴 거고요. 단락, 분석 다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해설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을 거고 문제 괜찮은 거 만들어 놓을 거고 단순히 해설지로만 여러분들이 푸는 게 아니라 해설지에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고 복습하실 때는 해설지 보거나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영상 보시고 알겠죠? 생각은 주간지 개념으로 들어가겠지만 제가 단독 강의로 뺀 것이고 아시겠죠? 그 단독 강의로 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시키려는 이유는 모든 공부는 일관되어야 되며 모든 공부는 계획적으로 가야 되고 모든 공부는 확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설지만 보고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공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기준 자체로 보는 눈을 여러분과 계속 일치시켜가는 과정 자체로 공부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화작입니다. 화작은 다시 단순 발치 아닙니다. 알겠죠? 자, 독서 공부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독서랑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작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시작 독서를 하시면서 화작을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글을 읽을 때 대립적이라고 읽는 건 제가 상대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건데 이거를 풀 때 필요한 행동 글을 읽어가는 힘 아시겠죠? 그 다음 논제가 나열됐을 때 읽어가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똑같죠? 주제 제시를 했었을 때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 다음 문제점 해결방안이 나왔을 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항상 수능은 고난도가 나왔을 때 문제점 해결방안에서 명확한 기준 자체를 잡지 않으면 오답률이 높았었던 시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영역별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19년도부터 올해 나왔던 25년, 69, 수능까지 다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건 제가 하나하나 다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갈게요. 자, 그 다음 업맨은 내신 때문에 단순 암기를 하셨겠지만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 단순 암기를 통해서 어떤 원리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암기와 원리를 구분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복습할 수 있도록 핵심 이론을 풀어서 설명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풀어서 설명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기본기 문제 위주로 좀 많이 다뤘고요.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놓은 연구실 자작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자작 문제를 통해서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자체까지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해설지 똑같이 제공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맨은 전공자들이 붙어야 돼요. 물론 저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저는 중국 문학 중국 문학 그 다음 중국 언매 여러분들이 말하는 중국 문학을 접근했는데 국어는 중국어는 워낙 복잡하니까 많습니다. 양이 그거를 좁혀놓고 국어를 보면 저도 쉽게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점검하고 문제하고 검토하는 것들은 우리 연구실 직원들이 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해설지 누구보다 풍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누구보다 좋을 겁니다. 알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어근과 접사 어간의 어미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것만 하지 않고요. 요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준비되시려고 우리 연구진이 직접 다 쓴 거예요. 하나씩 어떻게 공부하세요? 라고 썼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 대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 수 위해서 개념 충전기라고 해서 하나하나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볼 수 있는 흰자체를 길러놨고 이것도 해설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수업엔 다루지 않을 건데 수업엔 다루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서 내가 기본 개념이 잘 돼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힘 자체로 교재를 만들어놨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설지입니다. 어 문제지 있구요. 붙여놓고 해설지 다 붙여놨습니다. 하나씩 알겠죠? 다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링크라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거나 이 문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보면 페이지 몇 페이지 가서 보세요 라고 써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하실 때 문제 보고 언매는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고 보면 찾아가서 내가 개념을 다시 보는 과정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가 했던 공부법입니다. 알겠죠? 모든 책은 제가 했던 공부를 다 연결시켜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시죠? 저 공부 못했던 학생입니다. 야구선수였고 전격 꼴등이었고 27살에 수능 봐서 그래서 28살에 연대 들어갔고 수석했습니다. 알겠죠? 자 제가 했던 공부방법입니다. 공부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했던 공부방법 공부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적을 올렸던 공부방법을 다 구현시켜서 교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요겁니다. 자 지금 제가 수능 후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수강평 다른 거 보면 자 봅시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명확한 기준입니다. 지문을 안 보면 안 돼요. 지문 보셔야 됩니다. 지문 보셔야 되는데 명확한 기준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 기준 안에서만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을 보지 않아도 선택지들 간의 유기적 관계성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중 문제고 기준을 먼저 뽑고 답을 찾으면서 지문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문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이 친구 보십시오. 확신을 갖는데요. 글의 내용이 예측되고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객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볼까요? 여기 자 6월 9월 모의고사 1등급 자 현역 재수 수능 모두 4등급이었죠? 이 친구 자 포인트 보시면 6구 끝나고 나서 1, 2등급 계속 받았죠? 자 보세요. 기준을 세워 무슨 풀이 방식을 했죠? 일관되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일관되다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요즘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좀 잡아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 친구도 보면 문학 문제의 본질을 알고 보기 절정성의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정확하고 이해가 되게 가르칩니다. 요겁니다. 객관적 기준을 뽑는 연습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변수가 가득한 이해에 의존하는 지문읽기가 아니라 변수 없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변수가 없다는 얘기는 일관적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겁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자 수능 국어 1등급입니다. 강의를 듣고 독해력이 길러지고 자 요거 봅시오. 자 일관된 풀이법입니다. 됐죠? 자 또 볼까요? 글 읽는 방법을 익히는데요. 일관된 설명, 일관된 방식입니다. 절대로 헷갈리게 안 드릴 거예요. 알겠죠? 똑같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모으는 지문 똑같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한 번 더 마지막 수능 국어의 본질뿐만 아니라 일관된 풀입니다. 확신 같습니다. 요것도 보세요. 단순 이해를 통해서 양으로 실력을 확인을 했지만 일관된 풀이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받는 풀이 계속 받는 피드백입니다. 일관되다는 겁니다. 국어는 일관되게 풀 수 있고 일관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작년에 제가 인강 런칭을 했고 작년에 나쁘지 않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성장을 했고 현장에선 이미 검증이 됐고 어차피 저는 현장에선 모든 수업을 마감치기 때문에 어차피 검증이 된 사람이고 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발전된 방식으로 제가 교재를 만들 것이고요. 그 교재를 만드는 걸 토대로 제가 구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했던 공부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합니다. 항상 그걸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을 만들어낸 결과물로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릴 테니까 일관되게 공부하시고 똑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국어는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질문들을 만나더라도 똑같은 방식의 행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제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알겠죠? 열심히 하시고요. 자 앞으로 수업시간에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